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블렌더의 기본 모델링 도구를 배울 거예요 익스트루드, 베베를 이용해서 하트를 빠르게 모델링 할 겁니다 시작할게요 기본 큐브가 있어요 모델링 할 때는 XYZ 좌표축을 확인하세요 빨간색 X축이 좌우 방향입니다 Y축 방향으로 살짝 회전시켜 줄게요 단축키 R, Y 이 상태에서 넘버 패드에서 45를 넣습니다 트랜스폰 값을 확인할게요 단축키 N, Y축 45도로 정확히 회전됐어요 프론트 뷰에서 확인합니다 탭, Edit 모드로 들어갑니다 좌측 상단의 Selection 모드에서 Face를 선택합니다 모델링의 시작, 익스트루드 기능을 사용해 볼까요? 익스트루드는 메쉬의 Vertex, Edge, Face를 확장해서 모델링 합니다 익스트루드는 Face를 바깥쪽과 안쪽으로 확장시킬 수 있어요 2D 도형을 3D로 만들거나 3D 오브젝트를 수정하는데 사용됩니다 다시 돌아와서 위쪽에 Face를 선택하고 익스트루드, 노란색 플러스를 드래그, Face를 확장시킵니다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하트 모양이 아니에요 Ctrl-Z 취소합니다 익스트루드 아이콘을 누르고 있으면 서브 메뉴가 나옵니다 익스트루드 인디비주얼을 선택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Face의 노말 방향으로 익스트루드를 할 수 있어요 왼쪽 아래, Extrude 옵션에서 Offset 1.2 좋습니다 하트를 만들려면 베벨 기능을 사용할 건데요 베벨을 적용하기 전에 불필요한 엣지들을 지워주면 좋습니다 셀렉션 모드는 엣지 비포트를 돌려가면서 6개의 엣지를 선택합니다 엑스레이 모드에서 6개의 엣지를 확인합니다 단축키 X, 엣지를 삭제하려면 디절브 엣지 엣지가 깔끔하게 정리되었네요 단축키 A, 모든 엣지를 선택 베벨 기능을 적용할게요 베벨 기능은 3D 모델링에서 오브젝트의 엣지를 둥글게 만들어주는데 사용됩니다 또한 베벨 기능은 버텍스를 둥글게 만들 수도 있어요 다시 돌아와서 베벨을 적용합니다 모든 엣지에 베벨이 적용돼서 좀 이상합니다 위쪽과 아래쪽의 엣지는 빼는 게 좋겠어요 Ctrl-Z, 취소 위쪽과 아래쪽의 엣지 두 개를 선택 해제합니다 다시 베벨을 적용합니다 좋습니다 왼쪽 아래에 베벨 옵션에서 베벨 위드는 0.95, 세그먼트는 15 3D 하트 모델링이 완성됐어요 탭, 오브젝트 모드로 바꿔줍니다 다시 선택하고 우클릭, 쉐이드 스무스 익스트루드와 베벨 기능으로 예쁜 하트가 완성됐어요 오늘 3D 강좌가 마음에 드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CG 빠삐였습니다